Q. Q. 오늘은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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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럼 나도 나 아까 퀄졌어 어 내려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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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꽤 커가있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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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 어디서 커가있어 여기가 어떻게 끌렸어 어떡해 여기까지 거기서 이렇게 끌어있든가 지금 우리가 제일 커졌어 지금 저거 제가 먹고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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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큰일 것 같지 않아? 은의진이 큰 것 같은데요? 이건 다 진짜? 뭐지? 그럼 막 오 이상해 뭔가 크고 있는 것 같아 어머머 나 다 먹었어 그럼! ippy Lay silver! 카메라에 들고 계신 캐빈이 이걸 들으시면 지미집 카메라가 됩니다. 지미집 카메라! 아니.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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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라고? 엠 카운트? 불 insan이 참고 첫 주 비하인드 보셨어요? 어... 그럼 안 말해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해... 오 마이 갓.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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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네 마음으로 들어갔어. 아, 형이.. 손님... 세련되지. 오렌지 7 눈을 못해. 아, 뭐 어떻게 하지? 항상 새로운 제스처를 개발하는 공개입니다. 무슨 캐릭터 같아요? 진짜 몰라요? 무슨 캐릭터 같아요? 네 엘사예요. 우리 매니저 오빠라. 네 엘사입니다. 그래서 제스처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포스터 많이 나와요. 새벽에 승희 언니가 엄청 화난 불 켜가지고 제가 언니 눈부셔요라고 처음 얘기했어요. 네 그럼요. 제가 요즘 빠른 컨디션 회복을 위해 빨리 자고 엄청 빨리 자거든요. 9시 반 10시 반에 자고 7시 반에서 9시 반 사이에 일어나요? 많이 자죠? 중간에 3번 껴요. 중간에 3번 껴요. 제가 한 번 코가 막 흘러서 혼자 이랬는데 누가 예은아 왜 울어 막 이래가지고 안 울어요. 코 흘렸어요. 난 커피집 하고 있는데 한 단계 남았는데 다이안고 없어요. 너 커피집이 없어? 나 지금 도넛집이야. 도넛. 저희 사장님이에요. 잔스년 가게. 손 가게. 잔인 가게. 약간 트럼프님도 계시고 아인슈타인님도 계시고 또 누가 있잖니. 트럼프님이었어. 환경운동가도 계시고요. 인테리어 업브레이드 할까 아니면 재료를 업브레이드 할까 이거 먼저 인테리어 싹 하고 그리고 가격, 음식 가격 올리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너무, 아니 그 카레랑 그 흰색이 너무 헷갈러. 난 색깔을 잘 몰라서 작년 사장님한테 팁 받았어요. 오늘 숙소에 가면 업브레이드 하겠습니다. 조금 되게 두개 합쳐져야 할 것 같은데 도넛! 질의 자, 질의 자. 퐁, 질의 자. 퐁, 질의 자. 퐁, 질의 자. 한마리는 질서 먹고. 풍, 질의 자. 한마리는 부어먹고. 한마리는 고마워. 풍, 질의 자. 퐁, 질의 자. 훠! 오, 날씨가 진짜 많네요. 처음엔 시작. 이 시각. 그때от시도 가사. 프레오하. 잘 안나? 잘 안나? 이거 왜 하니깐? 아 저는 기사같이 6시 50분 나 뭘 그렇게 했어? 몰라 이제 얘 너무 귀여워요 진짜 귀여워 고마워 고마워 아니 어제 그 구간 미나님이 미나가 친군데 화장실에서 애키언니를 보고 너무 예뻐서 놀랐다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예뻐요? 라고 했대요 방금 나한테 그 얘기 또 했어요 벗겨져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유진이 최유진 씨의 멤버 뭘 부탁드립니다 역할 이 참혹한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왜 그랬어요? 아니 내가 일부러 그런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라 갑자기 불이 딱 그렇게 나와가지고 불을 끄덕 했는데 이렇게 된거에요 정말 살면서 그게 끔찍한 장르는 처음이었어요 아 이거 확실히 신나고 해주는 거 맞죠? 맞아요 아 찍지 마세요 불안한단 말이에요 다 찍고 있는데 아무리 맞다 근데 다 맞는단 말이에요 나도 외국인이지만 다 봤어요 다 봤어 진짜 다 봤어 진짜 어머 경찰 불러 경찰 불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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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 봤어요 사람이 너무 많네 나 좋아 나 이거 살래 나 이거 버려 고장 났다 이거 고장 났다 이거 고장 났어 이거 고장 났어 이거 예쁘지? 내가 제일 예뻐 난 얘기할게 내가 두개 아 팔렸네 그래 우리 머리카락을 합시다 다시 사랑할거야 아 안 됐어 안 됐어 뭐야 뭐로 보시다가 갈 줄 알았지? 아니 맞냐 아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스파이더맨이 들어있는 책 헤어랩을 제가 한동안 따줬었던 히어로자 이렇게 둘이 같이 작전도 했었어요 그 옛날 문이 조금 열려있으면 자꾸 얘가 보이는 거, 얘가 들어올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이 약간 열려있는 게 되게 싫어요 얘가 들어올 거 같아요 이 혓바닥이 자꾸 보여요 침대 침대 주디랑 아까 스파이더맨이랑 사진 찍었어요 코미는 주디하고 저는 스파이더맨에서 찍었어요 주디 친구예요 주디는 스파이더맨 네, 왜냐면 내 친구거든요 에이키언니 게임하세요 무슨 게임? 안돼 에이, 나 할 줄 몰라 오늘 8시에 다 오는데 아까 에이키언니한테 새로운 카드 게임 두 개 배웠어요 머리 쳐야 돼요 칠 칠 칠 칠 칠 칠 이걸 어떻게 해야 이기는 게임이 뭐지? 칠 칠 칠 칠 칠 끝 다시 칠 칠 칠 머리 쓸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치? 요즘에 솔직히 이렇게 머리 써야 되는 게임 없잖아요 어 나 되게 나쁜 사람 같아 난 있지 아, 이게 뭐가 되게 많다 그쵸 팔팔팔팔 뭐 하는 거 손 줘봐 없어 한 발 줘봐 없어 내가 얼굴을 줘봐 관상을 봐드릴게요 오, 관상 눈이 땡글땡글한 걸 보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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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땡글땡글한 걸 보니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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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될 인물이야 난 가수 하고 싶다는데 진짜로? 해봐 너는 가수상의 얼굴이 나도 얼굴 없다니까 어 그룹은 뭐야 어디 있어요? 수긴아 시선 좀 줘봐 아, 원카드 이미 끝났어 아니, 번호 마지막에 손 없대 손 없대 예, 손 없대 손 없대 나 혼자 저 혼자 잘 놀아요 저 혼자 노래방만 듣고 있어요 저 혼자 잘 놀아요 저 혼자 잘 놀아요 진짜로 사랑을 받을 때 이제 하나 모르세요 어? 지금까지 살면서 열 번 연애하셨죠? 어? 결혼하기 전까지 연애는 열 번 하실 거고요 자, 또 골라주세요 지금 생각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골라주시길 바랍니다 음 음 여섯 번 고백했는데 사이셨구나 그럼 제가 한 번 골라볼게요 네 사 저는 왜 왜 사이셨을까 모르겠네 항상 제 마음속에는 치킨이죠 저는 이번 활동 아, 이번 활동 아니고 제가 항상 결혼식이 먹고 싶으면 바로 시켜요 아, 어제도 무슨 어제 그 음악 그 채팅에서 팬분들이랑 근데 자꾸 혼자 브랜드를 걸어가면서 자꾸 얘기하는 걸로 걷다가 채팅으로 팬들한테 언젠간 결혼식이 선입한 거 광고를 찍고 선입한 거 네 민희야, 증거를 모아 뭐 그렇게 모을 때마다 뭐 뼈 먹을까요? 뼈? 어 몰라 저건 뭐 뼈 먹을까요? 그래 뼈부터 시작하자 그래 나 지금부터 시작하자 아니면은 그 감튀 왠지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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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익은 바나나가 맛있어요 익은 게 더 몸에 좋대요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나요? 더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들었어요 익은 바나나 이것은 판물 국기 제거에 효과적이라니까 워킹으로 섞어주세요 네? 워킹으로 섞어주세요 오케이 요 딸 아니 무서워요 던지지마 진짜요 아 죄송한데 진짜요 깜짝이야 오 귀엽다 어머 새로운 애교 새로운 애교 안녕 애교 보여주세요 뜬 년 핫도 끄 새끼 핫동 끄 유연한 동근 유연한 뜬 년 이 유연한 그 기사 제목이에요 다수다 여러분 다짜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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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다짜올게요 오디어올리더 다짜올게요 다짜올게요 여유 유연한 크로스 인간에서 봐요 진짜 인간지적빵이에요 여러분 인간에서 봐요 인간이 이거 뿅 하면 안 돼요? 인간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뿅 비하인드랑 실상이랑 진짜 똑같은 것 같다고 우리는 시트끼리 못 보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딱 효과가 된 거예요? 왜요? 나 아까 안 되는 걸로 봤는데 지금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해보시면 바로 부스템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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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왔어요 생각뿐으로 넘어갔어요 하태야 구사 안녕 부산 시민들은 너무 친절했어요 맞아요 안녕하세요